조금 더 기다려 생각해봐 죽일까 해서 벌써 죽였겠지 난 니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죽일거야 가장 고통스러웠고 그때 죽일거야 죽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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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 Bet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리는 나랑 달리 보통 죽이전이 즐거움을 먼저 주는 새끼니까. 즐거움을 먼저 주는 새끼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둘만 극복해가는 새끼야. 무슨 뜻인지 알아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